네이버는 지금 유통해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 수수료 3%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소비자들한테 페이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3%로 주는 거기는 자기 생태계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하면 다 네이버 통해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11번가. 그렇지. 그게 지금 온라인 유통시장의 재편에 가장 핵심에 있는 거죠. 그거 뭐 신문사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롯데도 상당히 온라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GS 프레시 이커머스들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너머스 닷컴 지금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푸팡이 1조 넘게 손실을 내고 있는데 푸팡하고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손실이 날까? 이것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저희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화장품 또 유통 이쪽으로는 뭐 1인자 우리 여의도 박종대 연구원님 모시고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종대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종대 연구원님 저희 유통 관련해서도 한번 자주 모셨었고 뭐 떨어졌어요 근데? 책을 여기다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타자마자 떨어져 버렸어요. 아 누구 박종대 연구원님 책? 아니 이거 말씀드리면 되죠. K뷰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럼 왜요? 또 왜요? K뷰티 이거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대 연구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책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어차피 안 사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 완전히 소비자가 협소한 책이야. 여러분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K뷰티 어디에서 업계에서 보라는 책이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우리 박종대 연구원님 오늘은 어떻게 저 어느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유통 쪽입니까? 유통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사실 주의 시장에서 유통 화장품 업체들 주가는 재미없습니다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업종이거든요. 쿠팡부터 시작해서 최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올리브영까지 그렇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요. 미국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한국 쿠팡이 아주 된 소리를 만들어요. 얼마까지 떨어졌죠? 니네 한번 당해볼래? 4분의 1 토마? 네. 그래요? 공모카 대비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거래금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시장 점유율 2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아마존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이 미국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40% 정도 되고 2위 업체가 월마트인데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갭으로 아마존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데 그런데 아마존도 이때까지 시장 점유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적은 없어요. 1년에? 네. 그런데 지금 쿠팡은 작년에 6%포인트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금 쿠팡이 씹어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위가 어디예요? 2위는 네이버입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되게 재밌는 숫자가 있는데 그림 1번이죠. 그림 1번. 그림 1번을 보시게 되면 2020년에 거래 기준으로만 했을 때 네이버가 1등이었어요. 거래액 기준? 28조 원. 그리고 쿠팡이 22조 원. 물론 매출은 쿠팡이 1등이죠. 직매입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엎었어요. 쿠팡이 38조 원까지 거래액이 올라갔고 네이버는 32조 원에 그쳤습니다. 성장률은 엄청나네요. 성장률은 엄청나죠. 다른 업체들은 카카오 커머스가 약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죠. 이베이코리아는 옥션이랑 G마켓? 네. 맞습니다. 이마트가 작년에 인수했죠?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 재밌는 숫자가 뭐냐고 하게 되면 쿠팡은 직매입이고 전체 다 자기가 취급하는 품목인 거고 네이버는 사실 저기에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널링 서비스라고 해서 최저가 검색했을 때 11번거나 G마켓이나 CJ오쇼핑 이런 데 타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매출이 있고 그거는 다 매출을 계산해요? 쿠팡이 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래액으로 잡히는데 매출은 거의 안 잡히죠. 아무튼 저는 거래액 기준이니까 그게 다 카운트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가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있는데 저 32존으로 올라갈 때 저 가운데 2020년에는 절반씩 됐어요. 채널링으로 간 거래액과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절반 정도씩 이겼는데 작년 32조 원으로 갈 때는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25조까지 거의 두 배 이상 뛰었고 거의 두 배 뛰었고 채널링 관련된 거래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건 쿠팡에다 가져간 거죠. 어차피 쿠팡하고 11번과 G마켓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거래액 측면에서는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물론 내실은 직접 핸들링하는 그런 거래액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런 차이점이 저 실적에서 딱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쿠팡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쿠팡에도 어디 뭘 연결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매출액은 쿠팡이 연결해준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매출이에요? 아니면 얘네들이 통 카드 결제한 금액 이게 다 매출액으로 잡힙니까? 매출은 네이버가 그런 게 많죠. 쿠팡은 벤더들한테 재고를 직매입하는 경우와 물류만 대신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나누어져 있고 쿠팡 가보시면 로켓 배송이 있고 제트 배송이 있어요. 제트 배송이라고 새로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쿠팡이 자기 물류센터에다 보관만 해주는 거고 재고 부담은 안 지는 거예요. 그건 수수료만 받는 거죠. 결제는 쿠팡에서 하고요? 그렇죠. 쿠팡에서 하고 대신에 매출을 예를 들어 100원 했다고 하게 되면 100원 다 잡지 않고 수수료만 매출을 잡는 거죠. 직매입한 거는 다 매출을 잡고요. 그런데 네이버는 채널링 서비스를 채널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11번가 지마켓에 들어가서 쇼핑을 했다고 하게 되면 11번가나 지마켓으로부터 네이버가 수수료를 받아요. 한 3% 정도 받아요. 3% 3에서 5%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것만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고 하게 되면 청소기 같은 거를 네이버에서 가격표에 해가지고서는 한 20만 원에 싸게 판다고 하길래 채널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11번가 회원이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1번가로 다이렉트로 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게 되면 그 가격이 안 나와요. 네이버 통에 들어간 11번가랑 내가 직접 들어간 11번가랑 가격이 다른데 오히려 네이버가 더 싸다고요? 네이버가 더 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이버는 지금 유통해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통수수료는 돈 벌 생각이 없고 유통수수료 가지고서 이 회사는 어차피 광고 마케팅 수익이 전체 매출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3%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소비자들한테 페이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소비자들의 집계,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3%로 주는 거기는 자기 생태계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다 네이버 통해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11번가. 그렇지. 그게 지금 온라인 유통시장의 재편에 가장 핵심에 있는 거죠. 그건 뭐 신문사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점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도. 신문사들이 인터넷에 기사 올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인터넷만 잘 되고. 지금 신문사는 네이버에 목을 매잖아. 그런데 당장 신문사 입장에서도 네이버에서 안 보면 우리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볼 데가 없으니까. 유사합니다. 낚인 효과. 무서운데 네이버. 지금 네이버보다 일단 쿠팡이 작년에 훨씬 더 성장할 급하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업 손실이 더 증가를 해가지고서. 그런데 손실이 뭐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인가 뭐 이제. 그래서 약간 이게 보니까 매출은 늘면서 손실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인기점에서 확 될 거다. 그러면서 상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손실이 다시 확 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죠. 만약에 영업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주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올랐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적인 시험 점유율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불도 났고 부천 물류센터가 제일 큰 물류센터인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 회사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쿠팡 이츠라든지. 네. 그다음에 OTT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OTT 서비스 보시게 되면 쿠팡 와우 가입해야 돼 있으면 공짜예요. 네. 그런데 거기 뭐 SNL인가요? 여러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뭐 비용이죠. 그러면. 적자죠. 그렇죠. 완전 적자죠. 그런데 그건 잘한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쿠팡 입장에서는 어쨌든 쇼핑하다가 자기네 컨텐츠도 좀 중간중간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남아있어라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굳이 OTT를 쿠팡에서 볼. 그렇다고 쿠팡의 컨텐츠가 완전히 정말 다른 데들 압도할 정도도 아닌 거고. 다른 데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적잖아요. 그렇죠. 잘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유통사업에 어떻게 보면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유통사업을 통해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막대한 트래픽을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플랫폼화되는 거죠.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플랫폼화되면 그 막대한 트래픽을 가지고서 수많은 신규 사업들을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유통사업에서 마진 그렇게 거의 지금 영마진으로 팔고 있는 거잖아요. 마진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물론 플랫폼 업체가 유통사업에 슬쩍 발을 담가서 되게 깊이 담가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무서운 게 뭐예요? 신규 사업이 무언가 없지 몰라요. 원래는 플랫폼입니까? 네. 플랫폼 업체니까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업자로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창출하겠다. 그런데 유통의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거대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렇게 자기 업종의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무신사다. 또 올리브영도 화장품 이거 플랫폼 시도를 한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쿠팡하고 이렇게 약간 경쟁적인? 쿠팡이 큰 거라면 여기 다 전문적인 뭔가 생겨버리면 이건 약간 좀 위축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유통사업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가 공산품, 아주 일반적인 카테고리들 거기에서 두 개로 나뉘게 돼요. 하나가 아주 보편적인 공산품이고 그게 전체 온라인 시장의 한 85% 정도, 8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카테고리, 특수한 카테고리만으로 자기만의 로열티를 가지고서 집객을 해서 승부하는 그게 이제 약간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좀 뭔가 고관여 상품 있잖아요. 내가 입어보고 발라보고 해야지 좀 물건을 좀 살 수 있고 소비자들의 평가도 되게 중요하고 후기도 중요하고 반복 구매가 또 나오고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옷도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화장품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카테고리, 차별적인 카테고리 믹스를 통해서 약간 사업을 형성할 수는 있겠다.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죠. 해외 직구 같은 경우도 특수한 사이트가 있고 공연 티켓 뭐 이런 것들도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강의 콘텐츠나 이런 거. 그거는 고관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소비, 소매 유통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서 취급도 안 하시네요. 저희는 유통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서비스 따로 있습니다. 아, 좀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차별적인 진입점을 가지고 승부를 하지만 근데 규모가 작아요.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의 190조 시장인데 그런 쪽이 차지하는 것은 한 5%, 10% 언더로 보고 있으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운동장을 다 먹겠다. 뭐 이런 거죠. 약간 근데 요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고기도 이제 육류 같은 거 소비 많이 하잖아요. 육류 소비할 때도 쿠팡 가서 이제 골라서 뭐 이렇게 사먹을 수도 있지만 몇 번 시켜본 친구들이 쿠팡에 샀을 때 그 육질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데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무슨 고기 전문 몰 같은 데가 많이 컸잖아요. 정육값 같은 거. 네. 뭐 그런데 그런 데에서 그냥 한 번 먹어보고 여기가 진짜 맛있다 싶으면 그냥 여기에서만 고기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그런 좀 전문적인 어떤 플랫폼 이런 친구들이 한 번 믿음을 주면 계속 거기에 이렇게 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커지면서 이제 M&A 시장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 그런 업체들이 중장 기조로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분명히 사업 부모 자체가. 상장 기업도 좀 볼게요. 어쨌든 그 인수를 했잖아요. 신세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니 아니요. 그냥 그쪽에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롯데도 상당히 온라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GS 프레시 이코머스들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는 쓱닷컴 지금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 2번을 보시게 되면 이베이코리아는 작년에 거래액이 증가를 하지 않았고 저게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7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돈을 많이 썼어요. 작년에 사실 롯데도 연간으로 해서 거의 2천억 정도를 썼고 쓱닷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래액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 시장점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사업을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금 상장돼 있는 유통업체들은 다 좀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를 했는데 저게 약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통합 멤버십 정책이 나왔거든요. 이마트에서. 그거는 상당히 집계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베이코리아의 전략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다 할 전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3월 말, 4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실속 있게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천억 정도는 내면서 우리가 무리하게 그렇게 전개하지 않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나오질 않겠죠.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이 회사 인수하는데 3조 4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투자 회사는 언제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1천억이니까 30 몇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투자할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투자할 의미가. 그러면 공격적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쿠팡이 1조 넘게 손실을 내고 있는데 쿠팡하고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손실이 날까?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종부세 고지서라고 비유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종부세 내고 말지 하면서 해피해피하고 하지만 막상 고지서 딱 받아서 내가 작년에 내지 않던 3천만 원, 4천만 원을 내라고? 이러면 약간 뜨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좋아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지 막상 이게 온라인 사업해가지고서는 갑자기 영업 손실이 2, 3천억 늘어났다? 이러면 투자들이 그걸 웬만큼 받아들이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투자라는 게 또 막대한 인건비 투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개발자들 막 엄청 뽑아야 되는데 없어요.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저거 선발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개발 인력을 다 확보한 데하고 그거 쫓아가는 데하고 격차가 역 안에서 안 줄어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베이 코리아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가 쿠팡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꼽거든요. 있어요? MD 경쟁력. 그러니까 경쟁의 비교 잣대. MD 경쟁력. 상품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좋으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이 얼마만큼 싸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만큼 배송을 정확하게 잘 해주느냐. 우리가 11번가나 G마켓에서 점점 더 잘 사지 않는 이유가 배송이 불확실해요. 어떤 건 그 다음날 오는데 어떤 건 일주일 걸려도 안 오고 그래요. 그건 치명적이지. 그래서 저는 전화하면 상품이 다 소진됐는데 그걸 미리 안 올렸다, 미안하다. 해당 판매자에게 연결해드리겠네. 그렇죠. 판매자한테 무조건 연결해야 돼요. 거기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치명적인데. 그러니까 사실 MD 경쟁력은 두 회사가 다 비슷해요. 모든 제품 다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유통회사. 700만 개씩 SKU가 있으니까. 그러면 배송은 쿠팡을 따라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건 한 3년에서 5년 걸릴 거고. 그러면 결국에 가격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함부로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 잘못 샀나요? 저는 사실.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이마트가 월마트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월마트. 그래서 시품 온라인이라는 차별적인 그런 카테고리 내에서 이 회사는 대형마트가 10조짜리 대형마트가 있으니까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내면서 쭉 가는 이런 사업을. 저도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월마트가 Z닷컴 인수한 다음에는 사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시품 온라인 시장에서는 아마존을 꺾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마트가 그렇게 한국의 월마트를 따라가다가 이베이코를 인수하면서 좀 더 욕심을 낸 거죠. 휙 방향을 선회해서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 이러면서 휙 방향을 선회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좀 패착이라고 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쿠팡의 저런 확산세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대박 날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PSR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의 PBR이 0.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주가 3배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쿠팡을 약간 저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게 되면. 그런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신선식품 쪽에 컬리는 어떻습니까? 컬리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식품 온라인 업체들인데 거기도 상장을 한다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림 3번을 좀 보실까요? 그림 3번 그림 3번 주세요. 1번이네요, 그림. 그림 3번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 시장의 업체별 성장률 비교네요. 2021년에 식품 온라인 그걸 보시게 되면 식품 온라인 시장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식품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성장률이 높지가 않다. 이게 문제예요. 아,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의 침투율 전체 소매 판매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게 한 4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식품은 26%밖에 안 돼요. 침투율이. 전체 식품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그러면 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 전체 온라인 성장률보다 식품 온라인 성장률이 훨씬 높아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이마트, 쓱닷컴을 투자하고 이렇게 된 거죠. 온라인 유통 시장의 마지막 남은 불모지다. 이래서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이 한 21%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식품 온라인은 27%밖에 성장 못했어요.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예요. 아니 그럼 애시당초 이게 이제 안 가본 시장이라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거든요. 아 식품 온라인이요? 우리나라가 온라인 침투율이 전 세계 3위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서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설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이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식품은 애시당초 그렇게 아닌가 봐 그렇게 침투율이 높아질 카테고리가 아닌가 봐. 그런데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국면이잖아요. 식품 온라인 쪽은 오히려 팬데믹 기간이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집에서 안전하게 해먹는 수요가 폭발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성장률이 더 떨어지죠. 이미 이제 1분기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이 생각보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 3번, 그림 4번 보시게 되면 습닷컴 시장점이 떨어졌어요. 이게 제일 막강한 회사인데 습닷컴의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돈을 또 많이 썼거든요. 돈도 안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를 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마켓컬리도 시장점이 올라왔고 쿠팡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쿠팡은 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화된 업체들 고등어면 고등어, 과일이면 과일 이런 업체들이 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농장주들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다음에 CJ제일재당이나 이런 업체들이 또 신뢰를 가지고서 직접 판매하는 자산물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농산물은 농협의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네, 하나로마트도 있습니다. 최고거든. 그래서 집분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양재동이 다 있지. 아, 양재동까지까지. 최고야 신선도, 농민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온라인. 농협입니다. 네, 온라인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로마트는 온라인 없죠? 온라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 장보기 쇼핑에 들어가 있죠. 하나로가? 그럼 그 하나로마트 있는 데서 이렇게 배송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해 주죠. 아니, 진짜야. 과일 이런 거 있잖아. 하나로마트가 최고라니까. 한 번 가봐. 진짜로. 과일은 또 집 앞에 또 과일 가게 가해 줘야죠. 대형마트만 그렇게 선호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확진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마켓컬리는 그러면 시장 점유율도 상승했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문제가 영업 손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천억 이상 더 영업 손실이 증가를 했고. 아까 이제 쿠팡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유가 시장 점유율이 확 올라가는데 영업 손실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시그널을 전달하면서 상당히 고평가를 받은 건데 마켓컬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죠.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결국에는 캐시플로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캐시플로우가 창출되고 있느냐 아니면 미래 캐시플로우가 창출될 가능성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자라도 미래 캐시플로우가 창출됐으면 되게 고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 이게 미래 영업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런 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시장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업 적자가 줄어들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래 캐시플로우가 창출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퀘션마크를 찍는 거죠. 컬리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확한 분석이 좀 있어요. 컬리 써 봤어? 저요? 그럼요. 써봤죠. 컬리에 대한 더듬지 말고 직접은 써본 적 없잖아. 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저는 직접 그 앱을 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써보고 그러니까 컬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니까요. 네 높아요. 네 높아요. 근데 높은데 뭐가 문제요? 컬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 고가 정책으로 가면 소비자 숫자가 적고 대중화로 가면 쿠팡한테 물리고 그러니까 고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문제고 이미지가 완전히 또 타격 그래서 이게 참 가장 어려운 컬리의 난제다. 이거 해결하기가 보통 문제는 아니다. 고가 유지의 공급적인 이미지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다. 유통에서 박종대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상장되는 업체들은 다들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 다들 훼손될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상장시장과 주의시장이 전체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상장되는 업체들은 그거를 내재화한 업체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옛날에 한 가닥 하던 이런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통업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리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지 이렇게 투자적으로 성장할 만한 회사는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유통 1인 차인데 유통은 별로 투자할 게 없다고 그나마 소유 패턴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 업체들이 가장 그래도 리오프닝이라든지 BGF 리테일? 네.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가장 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CU? 그게 CU예요? CU, CU. 온라인 별로 침투받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탑2로 재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되면서 지금 등교 다 했잖아요. 등교 다 하면서 트래픽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CU가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 이런 편의점 업체들이 세이프하다. 그런데 GS 리테일은 다른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편의점 업체라고 할 수 있고 뭘 말했죠? 홈쇼핑도 합병을 하고 6.25도 유수하고 하게 되면서 슈퍼도 하고 있고 호텔도 하고 있고 종합유통회사죠. 그러니까 편의점 사려면 BGF군요. 그렇죠. 편의점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은 BGF. GS 리테일이 아니라 BGF 리테일. 그런데 BGF 리테일의 한계는 다 알고 있어요. 투자들이. 그래서 주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GS 리테일이 따라잡지 않을까?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점 투자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여기 백화점 사람 엄청 많던데? 백화점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노선이나 이런 게 또 확충이 돼야 되는데 연말까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 백화점은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면세점으로 모멘텀이 옮겨가게 되면 그런 백화점이 조금 꺾일 수 있는데 그런데 신세계나 현대백화점도 면세점도 하고 있으니까 경쟁력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그렇게 크게 주가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의 성장 전력이 다르잖아요. 현대백화점은 막 다각화해서 지뉴스도 사고 리바투도 사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신세계는 백화점 유통에 그냥 집중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신규 사업의 M&A나 이런 것들은 이마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는 백화점하고 면세점 이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물론 신세계 인터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은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하고 면세점에만 포커스를 딱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 회사의 사업의 카테고리는 신세계가 훨씬 더 다양한 게 맞고요. 명품 중심이라는 게 또 차이점이 있고 신세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세계가 면세점도 조금 더 앞서 나갔죠. 그러니까 성장률 측면에서는 현대백화점보다 신세계가 현대가 조금 더 보수적이었어요. 신규 사업하고 이렇게 상품 믹스 바꾸고 하는데 방향은 같은데 성장률 측면에서는 신세계가 좀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울렛물은 어떻습니까?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현대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아지고 밖에 외부 활동하면 그런 것들 좀 뜨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내보다 바깥이 좀 더 안전하잖아요. 코로나에. 그래서 작년에 프리미엄 아웃레스트 성과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엄 아웃레스트는 괜찮았습니다. 직접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호텔 신라는 어떻습니까? 호텔 신라가 고맙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타픽이에요. 막연하게 타픽이에요? 네. 막연하게 타픽.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아무튼 좋아질 거예요. 아무튼 좋아지는데 좋겠어? Anyway. 아무튼 좋아지는데 이걸 애널리스트답게 뭔가 딱딱딱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질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여행 레저 ETF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성과되게 좋았었는데 호텔 신라가 그런 ETF와 같이 가다가 스프릿 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ETF들은 항공이나 여행 업체들 내국인 아웃바운드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호텔 신라는 중국인이 핵심이에요. 실적에서 면세점이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 어차피 정치적인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네. 그래서 좋은데 좋은데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허우적대면 호텔 신라 실적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리오프닝은 되고 있고 중국도 하반기에는 좀 막연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호텔 신라를 조금씩 조정받을 때 좀 사자.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변화에 가장 변화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거 봐. 박종대 의원이 조금씩 사자잖아요. 이미 물려있다면. 그러면 가만히 놔두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자산에 많은 훼손이 나타나는 위험이 아니라 어제 아모레퍼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주가 9% 올랐는데 거의 중국이 계속 허우적대면 거기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갖춰져 놨어요. 사업 구조 개선 이런 것도 다 세팅해놨어요. 중국 매크로만 좋아지면 브랜드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실적을 통해서 사업 구조 오프라인, 온라인, 럭셔리, 중저가 이런 사업 구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매크로만 좋아지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제 9%로 오늘은 유통만 하죠. 화장품까지 건들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화장품이 또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다음 달에. 왜냐하면 K뷰티. 우리 순서를 잘못했구만. K뷰티 했는데 유통을 했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뷰티. 아모레퍼스피하고 LG 생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올리브영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종대 위원님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릴까요? K뷰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 책은 혹시 화장품 관련해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쪽에 관심이 있는 혹은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그런 책입니다. K뷰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박종대 위원님의 책이고요. 박종대 위원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기는 가능한데 성폭킹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